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피프티 멤버 4명 중 키나가 어트랙트와의 한골을 포기하고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키나 외 3인은 전홍준 대표에 대한 폭로성 비난글을 다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폭로글에 따르면 정산서를 공개하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미담은 미담으로만 남기를 바랬다는 3인의 멤버들은 연습생 때부터 멤버들 정산서에 이미 정산한 비용들이 대표님의 인터뷰 사비와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미담으로 확산되었다고 적혀있는데요. 피프티 피프티 3인은 소속사 전홍준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말하며 손목시계와 자동차를 팔아서 납부한 인지대 노모자금 9천만원을 넣은 제작비 국비 멤버들을 위해 강남 고급 숙소 마련, 숙소비, 영어, 인성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담과 달리 정산서에 실제로 부과된 내역이라며 소속사는 멤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 정산, 국비 상세 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멤버들은 프로듀싱과 회계를 담당했다던 외주용 역업체 지사에게 자료와 소통을 요구했다라고 더 기버스에서 받은 정산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 역업체사와 유통사 및 대행사 등 그 외에 저희 소송과 연계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도 할 것이며 소통도 하며 정당하게 자료를 취합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비난 기조의 게시글을 올릴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3위는 소속사는 꼭 구매비, 프로듀싱비, 마스터링비 등 곡비로 약 6억 4천만원을 멤버들에게 부과했다며 정산 주체는 소속사이며 소속사가 날이 나여 보낸 정산서라고 주장하며 강남 고급 호화로운 숙소 마련? 이라고 숙소에 대해서도 보증금 0원에 월세 250만원 방 3개 화장실 2개 매니저, 1명이 방 1개 사용, 나머지 방 2개 최대 12명의 인원이 사용 매니저는 숙소비 분담 인원의 피포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씩 있었으나 방에 들어가지 못한 멤버는 폭도나 거실의 거주 숙소 관련 정산서에 기재된 지출 항목은 총 150건 이상으로 2020년 8월 이후 총 8200만원 정도라고 말하였는데요. 피프티피프티는 영어, 인성,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정산서를 공개하며 미담 소재였던 비용들, 이미 저희 정산서에 고스란히 저희가 갚아 나갈 몫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님의 진실이 아닌 인터뷰가 여론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피프티피프티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결과를 나왔다고 말하며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왜곡된 사실과 악담으로 인해 멤버들은 오해 속에 고통받았다. 소속사는 저의를 방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 태다수인데요.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공짜로 학교에서 교육해주고 교실도 쓰고 그런다고 기획사에서 숙소화할 레슨비, 연습실 사용비, 곡비 등등에 대해 수익이 생기면 갚아야 하는 거다. 그리고 미담 듣기 싫으면 그게 거짓심을 밝혀야지. 그래서 어쨌건 그 돈이 너네한테 들어간 거면 달라지게 없다. 너희 키운다고 레슨비 곡비 구매한 건데 당연히 너희가 갚아야지. 이상한 걸로 언론 플레이 안 해. 피프티는 자폭 중 전 재산이 500인데 누가 500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면 미담 맞는 거 아닌가? 자기가 먹고 입어야 할 돈 끌어모아서 빌려줬고 빌린 사람이 돈 벌었으면 갚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받기만 해서 빌려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망각한 것 같네요.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받고만 싶은 건가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키나는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소속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홍준 대표는 사무실로 복귀한 키나가 눈물로 사죄했다고 말하며 심신이 지쳐있더라. 일단 쉬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다른 3명의 멤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복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